. 오빠 정말 맛 좀 보자.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한 200 주고 사면 안 될까? 이거 놔. 잠깐만 오빠 좋은 생각 있어. 저거 봐라 맛 좀 보자 좀 내 돈 가져왔거든 빳빳한 현금으로다가 아빠 몰래 가져왔어. 이건 풍미 장렬 불포화 지방산 프리미엄 한우라고. 입에 깎은 택도 없어. 오빠 거기서 밖에서 다 눌었다. 가방 안에 정읍 한우가 있다고 정읍 한우라고 정읍 한우 정읍 한우를 너희들에게 빼앗길 순 없다. 저놈 잡아놔 저놈 왜 이렇게 침이 넓어 저기로 숨어야 되겠다 이리 내놔 가방 이리 내놔 이리 내놔 이리 내놔 아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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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놔요. 에이차. 어머 피부에 좋은 정읍 한우. 우리 딸 미숙이 착하. 정읍 한우는 이 애비에게 양보해라. 이거. 이거 놔. 이거 놔. 이거 놔. 아니. 아이차 조금만. 조금만. 너 이리 놔. 나 이리 놔. 때로 이 자식 잡았다. 이 자식 잡았다. 도라구요. 이거 놔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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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이리 놔. 아니. 에미 에미도 없네. 이 자식아. 잘 걸렸다. 너 이 자식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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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진짜 다리를 걸어서 저거 바로 내놔. 내 거라고? 내 거라고, 이 자식들아. 저거 바로 내놔. 저거 바로 내놔. 저거 바로 내놔, 이 자식들아. 내놔. 뭐야, 이거. 뭐, 뭐야, 이거. 이런 쟤장 하루 어딨어. 저거 바로 내놔. 저거 바로 내놔. 제발 좀 저거 바로 먹고 싶다. 정읍하는 이미 완판이다. 추석엔 미리 주문했었어야지.